자 여러분들 빠르게 하죠 여러분 CO2 엔딩 맞이했습니다 산소 부족 엔딩 와 와 살 내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산소 부족 엔딩 나올지 전혀 몰랐는데 아 산소 부족 엔딩 아 야 한시간 날렸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여기 평창올림픽 대기방이 아니고 도쿄올림픽 대기방이라고요 와 많아 많아 하 하 저거 왜 초록색이에요 아 약간 어 지층도 퇴색되듯이 으 으 으 아 카린이 묵념해버렸네 에헴 으 왜 초록색이냐 원래 초록색이야 뭔소리에 오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얘들아 장비 그대로야 야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어? 뭐야? 아 뭐야 야 잠깐만 맞나? 원래 이런거? 잠깐만 아 이게 렉인가? 아 색만 그래? 그러네 아 색만 그래 색만 맞네 산소 떨어지는거 봐봐 에이 설레였네 아니야 얘들아 똑같애 똑같애 색만 그래 색만 색깔만 그래 산소 떨어지는거 봐봐 여기서는 이렇게 안떨어져 내가 차고있던 장비는 에이 스킨 보고 개간데 아 왜 설레기만 들어 아 존나 디지몬이네 설레기는 이 마음은 뭘까 시바 아 야 내가 구급상자만 샀었으면은 중간에 괜찮았을텐데 흠 저거 왜 띠링띠링거려 아 아 아이템 먹을때 나는소리구나 흠 정신났나 내가? 상상담소부족 이에요 산이 무슨 엫 아이顆 지 충독 거지같이 나왔네 2시간 후 모독 아닌들 제가 이거 내일까지 페이지 놔둘게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돼 진짜 나 너무 피곤해 모독이냐? 모독이냐? 모독가 왔냐? 어때? 괜히 건드렸지 이 게임 괜히 건드렸지 이 게임 이걸 1시간 동안 더 봐야 합니다 뭘 1시간이야 이 게임 최소 6시간이야 다이너마트를 깨버리자 최소 6시간이야 이거 내가 볼 때 쪼댐 여러분들 내일 방송 없을 때 아니야 세이브가 안되는 게임입니다 세이브가 예에에엣 옛날에는 했는데 서버가 없어갖고 세이브가 안돼요 예 중국 버전은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중국 버전도 안돼요 중국 버전도 안된답니다 네에에해 호흡ㅎㅎ호 Naru 엄마가 폰 뺐서 갔는데 옛날 포 있는지 아직도 몰라갖고 옛날faced inform cases 헉팩 hanging 어머니 에 Ang! 당신의 자녀가 지금 청소년 U.M.H.E 모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에에이 이거 제가 참을 수가 없네요 근데 너 발 이쁘니? 에헤헴ㅇ 아냐 주플리칸트 산소 부족이니? 에에에..! 스스 올라가자 노란스대만 바로 올라가야지 가자 음... 모두 이거의 짱조야 뒤진다 한 번 뒤졌다 나 하하하하 이 게임 좋아한다고? 그런 이유로 나한테 욕먹을 수 있어 조심하자 하하하하하하 조심 부탁드립니다 자 7,000원이면은 드릴하고 이제 슈즈 사면 되겠네요 예...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랑 장비 똑같애 아까랑 장비 똑같애 여러분들 머리만 사면 장비는 똑같애 가자 F1으로 광물키트 나오는 소리 조절 가능해요 너 블랙해도 돼? 너 뱀해도 돼? 됐어 됐다 와 빨라 빨라 허허허허허허허허 열로 봐야해 열로 음... 좋아 그렇지 호 후뤐 corporate conigi 아 걱정마세요 어차피 죽어서 얻은 비울도 10분 안가요? 인정 Ин정 교훈은 개뿔 얼마 안가 당연히 예 일단 저기 저기 조지고 오자 예 죽어라! 됐으 저 산소 어 게임 더 하고 와도 돼 게임 더 하고 올래? 니가 한시간 레벨업 하고 와도 여길거 같은데 내 생각은 그래 니 생각은 어때? 니가 레벨업 하고 와도 여길거 같애 휴경 켜도돼 바람의 날에 휴경 휴경 두시간 켜도돼 아직도 이 게임하고 있을거야 흐흐흐흐흐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도중에 죽을까봐 도중에 죽을까봐 그게 문제야 지금 그게 좀 걱정된다 아 죽는것도 죽는건데 튕겨서 새로고침 눌러서 날아가거나 그러면 좀 빡칠거 같애 그렇지 그렇지 냠냠 와 산소마다 산소 이거 한시간짜리 데모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인거죠? 옛날에도 그런식으로 게임 데모 버전 CD 많이 나눠졌는데 도웅히 하세요 그런식으로 지금 저로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지만 그러지마세요 대수로 보스전 모습을 보고싶으시다면 대그 솔퓨 기준 3판 M% 오버워치 공쟁전 기준 3판 하고 오시면 됩니다 흐흐흐흠 덕이엔 꼬매버린다 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동으로 S 반사다 S 반사 경각시 완전생겼어 얘들아 음 아야야야 저 밑에 들어가기 싫다 여기가 내구역이니까 여기 구역 좀만 더 널고 가자 예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어 예 그루어치 아시따 됐어 이거 라냐 vend agrad Đ 늩 범 오후 엷 얌 와 이거 대박 와우 o 아까는 이런 대박 좀 많이 놓쳤는데 지금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대쓰 이나 그렇지 예? 예? 선수겐 주나 됐다 됐다 이것만 이것만 가자 가자 예 이제 팔고 오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구경각심 충분한가요? 1시간 뒤 샷건소리가 들린대 닥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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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여기 아 이메트로 였구나 가자 예 자 쭉쭉 갑시다 쭉쭉쭉쭉쭉 대아쓰아 석탄 50원 구리 먹으면 50원 왜? 뭔 소리야 빡대가리니? 상당한 빡대가리구나 좋아 얘들아 얘들아 봐봐 됐어 아까 아이템 그대로 재현했어 어 아까 아이템 그대로 재현했어 얘들아 어 됐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렬로 이쁘게 안파졌어 일렬로 이쁘게 파이배는데 내일 아침 밥 먹을 때 이쁘되면 또 노란 뚜백이 쓰고 있겠군 여기로 파쇼 쭉 어머나 아 이걸 놓쳤다 이런 개씨동 그렇지 그렇지 얌 얌 얌 얌 얌 얌 얌 쭉 내려가 쭉 파파파 예 파야 파야 파아 파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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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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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아 갑시다 예 아 저 밑에꺼 밑에꺼 자 여러분 동영상 좋아 유튜브 구독 눌러줘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싫다고요? 알았다 아 음 음 다음 상호기 플레이 부터 보시면 됩니다 담으세요 꼬매버립니다 진짜로다가 아 10만원 뭐야 슈퍼레들이 사자 근데 이게 드릴만 산다고 좋은것이 아니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적절하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야돼 그래야 좋은것이요 좋아 좋아 얌 얌 얌 얌 얌 얌 얌 됐스 석탄만 나오네 석영기가 좀 나오지 여러분 괜찮아 아까 팠던거의 절반났어 아까 팠던거의 절반났어 좋아좋아 퍼ned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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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라잇 옆으로 좀 뚫어라 이 멍청아 하여간 이 빡대가리 진짜 오 위험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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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앗 따씨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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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이거만 보고 또 가자 슬슬 이제 확장팩을 사야돼 DLC를 사야될 것 같다 와 이렇게 그래 일자로 해놔야되 이렇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인정? 십인정 좋아좋아 작업자분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안전되니 좋아 좋아 크으 아주좋아 아주좋아아 왓쌟 한 7000원 벌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우세요 아 6500원 이러면은 어 모두 왜 맨날 하던 게임만 해요 님 어제 처음와서 맨날이란 말 쓰신건가요? 흐흐흫 어제 처음오셨죠 그래서 맨날이란 말을 쓰신거구나 그럼 반갑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폭탄좀 사두고 구급성장 사자 예 냠냠 그리고좀 이거까지만 땅 오케이 가자 으흾 해놐 약간 이랠냠 지금 그 캅 izado IG 와우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이 밑으로 판다 밑으로 미래에서 오신 분 저 살아있나요? 혈압이 높아서요 자꾸 걱정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때 살아있나요? 그죠 좀 괜찮죠 그때 어허 애들이 걱정을 막 걔가 엉청하는데 괜찮다고 빨리 해주세요 실버나 금을 무시하는건가? 아 그건 아니구요 왠지 아까 옛날편 본다있던 급식인데요 문 근처에 엄마 발소리 들려서 기적같이 자는척해서 살아남았어요 왜그랬니? 왜그러니 어? 왜그러니 급식이야? 초등학생이면 자라 안된다 어릴때부터 이런 유회매체 보면 안돼 뭘 배울려고 이런 자극적이고 보면 꿈도 희망도 좀 살아 아파져 진짜 진짜야 깔끔하고 뭔가 그런거 희망적인걸 봐 뽀로로봐라 뽀로로 얼마나 좋니 서로 으쌰으쌰 힘을 합쳐갖고 난 지금 봐봐 숨막혀 죽을뻔했잖아 폭력적인 방송 아까 봤어? 키보드 때려입을 쓰고 너 그거 너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너 왜그러니 도대체 너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야 모독이여 너때문에 19금 걸수도 있어 그럼 빡치잖아 고작 너때문에 19금을 걸어야된다니 아아 배고프다 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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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1이야? 그럼 말해야지 슈발라마 하하하 쫄았잖아 슈발라마 아아 진짜 그렇게 말해야지 에쭈댄 정말 그럼 알거 알잖아 나보다 더한 애들도 많은데 뭐 내 너 용텀 맞냐? 좀 줘봐 흐흐흐흫 흠흫 오른쪽까지 냠냠냠 저 여러분들 거의 300메다 왔습니다 흠흫 거의 300메다 왔습니다 예에에에에에 어머나 괜찮아 응 아 근데 이거 아이템 아 이제 좀 내려가야 되네 점점 이거하고 이제 그걸 사자 응 아 강박증 있어? 후누호 어 이럴수가 왼쪽 و 왼쪽 안 부서졌네 우, 이거 ParPR 말았네. 에헤헤 우우 우 오호호še허ㅏㅇ ㅇㅇㅇㅇㅆ 저거 뽀개 하겠니? 아! 뽀개 버렸다 아 근데 저거 먹어됬던데 이거 먹겠다 저거 후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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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Wake 박증이 있어 박증이? 쥬 directly 우오y 가자x3 아냐 지금 엄청난 눈부신 발전인데 지금 핵 발전이야 완전 발전했는데 자 쭉 올라갑니다 강박증이 뭐예요 강박증은 솔직히 여러가지가 있다 생각해 좌우대칭 완벽하는걸 좌우대칭이 완벽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물건 지열될 때 약간 같은색이나 뭐 아무튼 되게 많아 같은색이 아니면 좀 약간 좀 아 불편해하는거 근데 뭐 지열같은거 하실 때 뭔가 똥그란거 똥그란거끼리 모여있어야 되고 네모난거 네모네끼리 막 이런거 그런게 좀 많더라고 난 없어 근데 난 크게 없어 난 도네이저나 압박감 아아 아니야 일단 확잡해 하나 사자 얘들아 부활에서냐 얘들아 아니야 어 난 고배당 부활에서 보험이 인기예요 고객님도 얼른 탑콘 나오기 전에 제발 좀 가입하세요 에엥 확장팩 에엥 으엥 확팩이야 확팩 어허 이따 사겠습니다 아 아직 제가 죽을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군요 그럼 짤네엠 아이 좀 아니지 네 아직 죽을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만 그러면은 흡량 아아... 아니야 아까도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더블 다이너마이트 냠냠 아 저는 저 팔 필요가 없어 저것도 이쪽이 아마 여기였나? 그래 쟤 내가 좀 얘가 좀 와리가리 와리가리 아이 캣 걔 뚝박치네 아 캣짓 아 됐다 그렇지 가자 가자 오오오 요요요 오케 오예 오리나 아 미드 또 있네 X 효고야? 아 희헤헤 개꿀잼 우와 밑이 미쳤는데 가라 이야우! 가라! 이야우! 폭탄폭탄 그렇지! 죽어라! 이야우!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어져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어져 안먹어 팝콘 걱정하지마 야 충분히 깨 난 나날이 발전을 할거란 말이야 데자뷰 이제 슬슬 300m 근처에 가면은 아이고 갑자기 뭔가 눈이 부시다 가면서 뭔가 신호를 줘 그럼 그 파면 만원적이 나온다 파쇠?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한글말 좀 해줘 정보 라고 도네이션 하면서 좋아 여기 놓치면 깜빡 깜빡이 아니고 깜빡을 안좋을 뻔했네 소녀전선 얘기에요 아 그래 키보드를 그래 보드야 나한테 아부하는 모습 아주 좋아 근데 또 부셔질거야 근데 걱정하지마 애들 왜냐면 제가 쓰고있는 키보드가 타이탄이야 타이탄 10톤트럭이 지나가도 고장이 안나는거 물론 꾹 누르고 지나가는거랑 빡 때리는거랑 데미지가 다르지만은 괜찮습니다 예 보면 제 주먹만 아파요 넌 148대 닥쳐라 아 좋아 오 잘 파쓰 예 예헤오 받는 물결표 내 목숨은 오늘까지였습니다 머드 힘은 몇 턴? 난 캐토톤 캐토톤 여러분들 경축 300m 도달 여러분들 경축 300m 왔습니.. 어 잠깐만 아이템은 그릴보다 확장 신발순이 좋다 빠른진행을 위해서라면 그릴보다 신발 확장 사이클을 타는게 좋다 오른쪽 아 됐으 춘튀한 아 사자 여러분들 타이탄.. 타이탄이 뭐냐 부활해서 삽시다 우아 죽을뻔했으으 다행이다 흐흐흐흐 와 이야기하다가 죽을 뻔 했어 줄까 죽까.. 에어억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몇개까지 준비해 오셨나요? 데스! 야 이거 이거 사면 근데 부활에서 사면은 아 이거 아무것도 못 해 그지?! 그러네! 부활해서 사면은 제가 돈이 없어서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집중하면서 하자 집중하면서 하자 이제 구글상자도 사주고 이렇게 됐스 아 집중하면서 하면 돼야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이 랩들이 2만원이야 2만원 괜찮아 993 샀잖아 얘들아 집중이라 쓰고 3호기 준비시간이라 아씨 말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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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뭘 보여 예? 예? 자 여기 더블 다이너마이트 그렇지 여기로 가자 예? 좋아 어우 좋아좋아 어우 씨앗 좋아 뭘 보여 야 담으세요 예? 어 안에 게임강요하지마 도네이션으로까지 게임강요하지마 제 인식은게 게임강요 뭐 뭐 강요야 도네이션 강요는 좋아 으흠 여기 산수통 한개는 비성형을 가지고 댕김하니까 지금 하고있잖아 여섯개를 아 대짜리 가자 가자 으흠 아 다행이다 딱 이게 왼쪽에 한번 걸렸으면 개빡칠 뻔했다 야 구급상자 있어 구급상자 쓰는순간 체력이 100%가 아 또 개빡쳐야겠쥬댄 아 왼쪽으로 파볼까 왼쪽으로 아지 여러분 4개에서 4개 4개에서 괜찮아 여러분들 흥분으로 가라앉혀 4개에서 4개 형님 좀 깨주세요 흠 아 걱정마세요 여러분들 깨.. 깨드립니다 모독의 깨드립니다 흐흫 먹어드립니다 하다가 아니고 깨드립니다 자 첫번째자 마지막입니다 더러운 쿵 뭐야 쿵쿵이 쿵이야기 쪼같은 드릴러 드릴러 이야기 아니 그냥 기가 드릴 브레이크 한번 해라 애초바 씨 쪼 쪼 쪼 아 오른쪽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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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싫학웨گ Birthday 쪼 어 great 쪼 쪼 쏠 쪼 istine 새 eland 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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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 이거 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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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것이 나온다는데 오 여기다 여기다 와 자라스 자라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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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수광석 특수광석 좋아 만원짜리 만원짜리 자 아 빛이 강해진다 어 여기다 이 근처 이 근처 이 근처다 이 근처 이 근처 빛이 강해지고 있어 오오 여기 미쳤스 으어어어어 미쳐쓰 아 일단 지나갔지만 잠깐만 어 여기 미쳐쓰 아 근데 위로 못파네 잠깐만 이 근처 이 근처 이 근처 싹 다 파 아 위네 위네 여기 위네 어 나 산소 잠깐만 어? 아 괜찮아 얘들아 나 나 있어 나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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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잖아 얘들아 괜찮아 알잖아 아 …… 어 öö 으허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A 워우!!!! 으아아아 어 딱 사로 돌아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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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얼마 안되겠다 이거 어 됐다! 얘들 근데 부활해서 사면 지금 돈이 안된다니까 얘들아? 야 그러면은 딱 그것만 가져오자 지금 밑에 그 광석만 캐서 800만원인데 드릴 사고 그 다음 무조건 부활해서 어때? 얘들아 어때? 난 좋다고 생각해 그럼 가 알았어 딱 휴기광석 깰거야 야야 이 새끼야 껍쳐 좋아 좋아좋아 오오오오 여기보다 산소창을 더 많이 본다고 하셨으면서 산소창도 안 보니 수신창은 더 안본다는 소린데 그럼 도대체 뭘 보고 계신건가요? 여기다 여기다 광석 밖에 안보이는건가요? 당연히 광석 나오다니깐 광석 찾고 있는거 아니야 그래 이..어 잠깐만 그래 이 위쪽이야 위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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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이다 여기로 파야돼 여기로 여기로 예 어차피 하고 싶은대로 할거면서 왜 물어보냐 여기서 이 근처 이 근처 이 근처 어어 아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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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히히 이 근처 이 근처 산소 어? 어? 게임 몰입도 쩐다 숨 멎을때까지 강북 캐고 있어 넌 너무 바보가 지켰는데 이거? 정말 어! 있다!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캐고 바로 갈게요 아 됐다 어허 됐다 갑시다 갑시다 됐어 이거야 이거 만원짜리 가자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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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메가드릴 사주면 돼 예 메가드릴 제가 어제도 메가드릴까지만 갔었거든 드디어 여러분들 서서히 원상복귀 됩니다 원상복귀가 되고 있어요 예 쭉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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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